저거 드라곤 저거 다 죽이려면 하루 총이 걸리겠는데? 아니 저거 몇개가 오는거지 지금요? 저거 드라곤 저거 다 죽이려면 하루 총이 걸리겠는데? 이 쯤 돼서 우리 발에 이제 추진기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다. 날아다니면서 싸울게. 저거 죽이려면 아이언맨 내야 돼. 걸어서는 안돼. 점프 높게 하는거 스킬이 있다 아냐? 너희들한테 도와줄게. 너희들한테 도와줄게. 너희들한테 도와줄게. 헬리오. 난 안써 봤어 그냥. 저희들한테 도와줄게. 그냥 빨리 뛰는거였던가? 사람들 구하기 너무 늦었대. 그냥 이미 테러에다 죽었을거래. 케인. 트래커에다 죽었을거래. 셀린. 시그니놈이 조금되어. 타겟은 도와줄게. 캐베셋에서 1초 남은 곳에다. 다운로드해. 너희 세이프하우스에 뵙겠습니다. 너희들한테 잘 믿을거야. 이유가 있구나. 지금 이 트래커에다 알아보자다. 너희들한테 저희들한테 도와줄게? 저희들한테 도와줄게. 헤드릭스, 헤드릭스. 너희들한테 도와줄게. 우리 싱가포르가 떠났다. 케인은 전화하지 않았다. 내가 했다. 이제 우리의 가능성이야. 셀린을 찾아봐. 셀린을 찾아봐. 테일러를 찾아봐. 이 시험이야. 이 시험이야. 이 시험이야. 이 시험은 모든 것을 생각해봐. 아, 이 시험이야. 이 시험이야. 이 시험이야. 봤어. 그냥 잘못된다. 어차피 마운이 넌 우리 애들 얼굴 보지도 못해 아 그 우두머리 여자애랑 비벼면 훨씬 낫죠 걔는 완전히 냄새가 그냥 걔는 완전 박살이 났는데 중국진 냄새나지 짱깨지 정확히 시청자 중에 중국인 있는거 아냐 중국에는 중국인 유튜버 무시하는거이 중국 유학가신 분은 있는데 괜찮아 한국인 중국 그리고 중국은 유튜브가 안돼 아 진짜 중국은 그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하는거는 다 하나도 안봐드려 걔네가 그 약간 그렇잖아 여기까지 음 이투로 맘이 든다 자 이제 무기 좀 바꾸고 그럽시다 어 아지트가 또 달라졌어요 오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헤드릭스 어디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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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펭 에는 카우스는 별로 재미없으니 간쌔야 겠어 아 이렇게 작용하는거구나 발 빠르게 하는거 이거는 뭐야 카피캣? 네번째가 자가부활이라고요? 형 어? 자가부활 있대 아 진짜? 어 이멀젤씨 그거? 괜찮아 우리 필요 없어 나 했는데? 그거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랑 쓰는거지 우리는 자가부활이 필요 없잖아 아니? 난 할래 형 그거 해 어 하지마 난 조많은 부활을 써야겠다 어 잠깐만 뭐 이런것도 있네 아래쪽에 이런거 되게 많아 무슨 와일드카드 추가하는거 있었어 어 아 이제 나왔네 이제 배워야겠다 그러네 3개 추가할 수 있네 아 중국은 그쵸 중국은 구글 추방당했지 어 중국에선 그런게 안돼 미국이 하는건 하나도 안받아들여 안됩니다 전혀 안되고 이거 뭐야 레벨이 안되네 이거는 뭐야 엑스트라 더 많이 드는건가 어 위력이 더 쎄지나보다 나는 준비 완료 어 의상 바꿨어? 의상 바꿨어? 아 뭐가 신상 의상이 하나 있더라고 아 이게 하나씩 열리네 어 이것도 한번 써볼까 우와 의상 하나 개좋은거 나왔네 뭐?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의상은 이제 달라지니까 의상은 이제 달라지니까 테일러는 아직 말하고 있는거 어 어 내가 쓰고 있는건데 엘리트인가 아니 뭐지 잠깐만 아니 근데 스코프 바꿨는데 왜 그거 원래 거기서 그렇게 나와 아 아 아 아 아 나가야 돼 근데 문제는 헬멧을 써도 여러분들한테는 안보여요 저한테 이게 좀 말이 안 돼 이게 왜 이게 왜 안 되는지 말이 안 돼 갑시다 자 준비됐습니다 예 헬멧씨 다 가면 라이더 같다 헬멧씨 다 가면 라이더 같다 어 무슨 프로메테우스야 뭐야 이건 오 터진다 오 오 터진다 터진다 오 터진다 Digit 이씨 진짜로 에듀피아 히스토라 이씨 수고하 이씨 이씨 아이들 이씨 Partner 역사 탁 뭔지 캐잇 저의 사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런 건가? 죽은 nelle야? 죽은데? 그가 죽은 중 치열 칼리오, 사람을 잘 비키지요 하늘에서 향해 안 배불러 오우 야 뭐야 이거 흉내요 간다요 와 이거 뭐야 오자마자 저거 부숴야돼? 어 에임이 이렇게 상겼구나 개 아프네 이런 씨 안되겠다 맞아라 오 어 나만 쏴 왜 얘는 미친짓 한번 할테니까 구해줘 나 이거 개 같은 거 어 자가소생 안되는데 아 나도 죽었어 아 잠깐만 나 자가소생했어 이거지 나이스 나이스 마모 살려줘 뒤에 어 나 간다 낙어 어 어 내가 눕고 오피 생각하기 잘했지 바로떠 Agricultural 아 그래? 아 저걸로 죽여야되 어 안돼 안돼 아! 이거 하면 갔는데? 아냐 아냐 총을 쏠 수 있어 그래 난 살아날 수 있어 어 돼? 돼? 어 난 살아날 수 있지 내가 사려줄게 안되네? 사려줄게 내가 사려줄게 아 한 번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가 있는 저거 게임이군요? 예 아 그걸 몰랐네 내가 깜쳤네 일회용이구나 그럼 거의 의미 없네 잠깐만 이게 분명히 바주카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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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그 뒤에 있잖아요 뒤에 그걸로 쏴봐 그걸로 쏴봐 이건 뭐 터진다 터진다 오 죽는다 오 불 붙었다 아 불 붙었다고? 아 됐어 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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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졌다 아 아닌데? 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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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 스태프야? 아니 아 잠깐만 그거보다 지금 뭔가 얘 뇌 스캔하는거 아닐까? 어? 아 얘 걔 아니야 같이 그 도망가네 테일러랑 테일러랑 너희들은 항상 그러잖아 너희들은 몰라 진실을 막 이러면서 악당짓하고 그치? 마지막에 결론 알고보니 악당이 진짜 그래서 주인공이 막 자살하고 뭐야 뭐야? 아 지금 기억을 본거야 얘 기억을 맞네 테인 헤드릭스 헤드릭스 아아 칸텍 더쓰니 스포는 하지 말아주세요 강텔 심하게 당하실 수 있어요 어 부탁드립니다 신장이기 때문에 애기소리 응 그러게 갑자기 공포게임? 어 그러니까 나무 찾아다녀 뭐 번개친다 어 뭐야 얘네들 뭐 병원이야? 케인이랑 그 의자에 애가 있었던거 아냐? 아 걔 아침 드라마? 하하하하 야 형도 많이 늘었네 그런 상상도 할 줄 알고 디나이 뭔가 잘못됐어 내가 듣고있어? 어? 뭐야 있었어 옆에?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할 수 없어 막 그랬는데 어? 아 놀래라 해석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스포는 안되네 해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지난 상황들 뭐하는거야 이게 어? 그 날이... 뭐야 모든 곳이 죽었다는데 이거 때문에 30만명이 죽었다는데 30만명이 죽었다는데 아 30만명이 죽기 전까지는 아 30만명이 죽기 전까지는 아 30만명이 죽기 전까지는 괜찮았단 얘긴가 뭐야 자비쓴인가 뭐야 자비쓴인가 뭐야 자비쓴인가 어 뭐야 오트론인가 울트론 아 이게 실험은 제대로 되고 있었는데 뭔가 기계가 뭔가 뭔가 한거 아니야? 진짜 인공지능 이런 능력 생겨가지고 아 까전에 그 해골해골들인가 보다 이게 아 그러네 근데 실험은 괜찮게 되고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모르겠어 과학자들이 잘못되거나 그런건 아닌거 같고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지 다 기억해 주시지 CIA가 우리를 검색해 검색해를 위해 검색해를 위해 이 검색해를 위해 한글화가 안되어 있어 몰입이 안돼요 그리라는 애써 보는거지 뭐 CIA 뭐 CIA가 뭐 이렇게 했다라는거 아니야 회색 돌고래님 별풍사 라는게 고맙습니다 도착해 어 테일러가 봤네 이걸 그니까 테일러가 이렇게 만든게 아니라 테일러가 오기 전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다는거 아냐 그치 어 아 인모탈 뭐 잡으러 간다는거 아냐 강아지도 잡으러 가제 CIA 블랙 아닌가 CIA 뒷면에 숨겨져 있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어둠의 영역 이런 거 아니겠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시설을 래킹해서 연구진 및 모둠 실험 대상을 죽인 거라고 그럼 내가 아까 말한 게 다 맞는데 진짜 제네시스 아니여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랑 뭐가 달라 그렇지 그럼 결국 테일러랑 나중에 힘없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주인공 내가 테일러랑 오케이 예 아 오케이 네 도움드리지 아 얘가 그걸 받고 기억을 그 다음에 여자가 기억을 보네 뭐야 너무 미래로 갔다 이건 진짜 테일러가 그 인공지능과 접촉을 해서 팀 자체가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된 거래 그럼 뭐야 결국 바이러스처럼 감염됐다는 얘기야 인간들이 나 왜이래 야 저 여자 다니는 거 빠지 저거 보여 저거 저거 무슨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인데 악한 미친 아핰 대압도적인 힘으로 뭐야 이거 2차 세계대전 아니야 뭐 1차 세계대전 시대가 갑자기 2000년도 전으로 갔는데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그러게 말이야 얘네들 순식간에 죽여버리지 이거는 아우 어딜 순식간에 죽어있는데 너? 응 응 어디에 여보 제가 살려줄 생각을 안하시고 그거를 여기 주위 너무 많잖아 지금 저기 어디에 일어나요 용사 어 잠깐만 기술 나 쏜다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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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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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어디야 여기 여기 아 저거 저거다 이정도는 꿀좀 빱시다 나도 갑니다 아 아니 이 아저씨가 어 뭐야 왜 갑자기 누웠지? 아 내 뒤치기 당했다 뒤치기 야야 야야 따아 아 아씨 너 의심 되게 오래간다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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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얘네들 근데 진짜 갑자기 기계랑 싸우는건 얘네들이 싸우니까 신난다 하하하하 개쉬워 아 개쉽다고? 너 지금 세번째 노는데 이정도면 쉬운거지 깜치다가 내가 죽는거지 형이 있잖아 돌새가 있잖아 이러나라 뭐야 이거는 진짜? 다음공간으로 알려주나 보다보세요 나 매메 떨어져서 죽었어 아어어어어 감사합니다 가네 가네? 살아 살아? 어 되게 위험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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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왜 양옆에 아무것도 없어 왜 가만있어 내가 간다 그렇지 아 거기서 어떻게 살았대 너 심장마비 없어? 어 심장마비야 심장마비 없어 아 여기서